나중에 마이크 걸면 돼. 아니네, 더 있겠네. 야, 엄청 때리고 있네. 와, 너무하잖아. 나 이거 끝나고 죽는 거 아니야? 저 엄청 공격하고 있겨. 저 엄청 공격하고 있겨. 아, 뭐해요 이거 자꾸. 죽어도, 죽어도 아이들은? 자리에, 예, 자리 하나 남았어요. 하나 딱 한 자리 남았어요. 야, 야, 이거. 흐흐흐흐흐흐흐. 흐흐흐흐흐흐 야, 이거 안 죽는 게 신경, 예. 유명한, 유명한 스트리머 곱씨랄이 맞죠? 짜증난다니요, 뭔 소리예요.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 말 걸어주세요 그러지 마요 아니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너지 달았잖아 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